자! 핑계 나온 사람이 신선을 지청해주는 거야? 와 진짜 진짜 대박이다! 잠시만 이거 와. 진짜 못한다. 번도 안 뽑았는데 지금? 이거 연습 게임 갈까요? 아 대박이다. 연습 게임 갈까요? 이거 너무 빨리 끝났다 근데. 벌써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진짜 예상도 못했다. 나도. 축하해. 축하해, 이거 못했어. 안 끝났어요. 아니. 이럴 수 있다. 제가 이거 진짜 못한다고. 우리 못한다고. 아니 이지은 해볼 수 있어요? 소울의 모임이었다. 그러면 우리 재밌게 둘이서 해봐라. 둘이서 한번 해봐봐. 통화 다시 좀. 오늘 예상은 약간 체력이. 왜냐면 의상이 너무 빛나, 너 지금. 우와 되게 근본이 있다. 마두야. 근거가 굉장히 파다. 그렇지. 할게. 역시 예전이야. 나 무서워. 오, 나 무서워.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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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래 간다 이번에. 으으. 으으. 아 무서워요. 으으. 오, 오래 간다. 으으. 으으. 와, 야 진짜 심장. 오, 오, 오. 이런 소리 계속 내고 안 놀랐냐고. 아프다. 아프다. 잘한다. 별로 안 놀라야지. 야, 나도 놀라. 너가 빛난다고. 빛나서 오늘, 이거는 다. 그럼 럭키 버린가. 그럼 재미가 재미껀 부른 순서를 정해줍시다. 저는 일단 세 번째. 세 번째. 저는 일단 세 번째. 저는 한 네 번째. 언니 첫 번째. 리오진이 두 번째. 마음 바뀌었어. 세 번째, 네 번째 남은 거나 가져가라, 이 언니는 좋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뽑읍시다 자, 첫 번째 엔진 언니 근데 뭐 있어요? 갑자기 긴장돼! 아, 그렇잖아! 왜 정기 났는데? 나의 목숨 아파요, 그리고 갑자기 우와, 이거 약간 종이가 아니라 그거야, 버킷통처럼 있어 몇 개 있어? 뭐가 되게 이렇게 돼 잡았다! 예쁘다! 자, 이제 갈게요 저기로 가는데요 혹시 이거 내 권석 계란? 잭스페러 나가면 진짜 운명 아, 안 보여! 아니야, 이거 안 할래! 잭스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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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잭스페러 언니가 고른 거예요? 안 할래, 이거! 뭐야? 뭐야? 야, 왜? 안 할래라니! 이미지 참 너 지금 리아를 가면 보면 다들 이뻐하고 있잖아 아니, 저거 안 할래요? 괜찮네, 괜찮네 아니, 안 할래라기보단요 너무 리아한테 잘 어울려서 와, 궁금하다 제가 이 핫핑크 원피스를 소화할 수 있을지 언니 머리카락 잘 어울려 팬분들도 좋아하시네 그럼, 다음 응 제가 뚱땡이 핵으로 발랐습니다 내가 근데 보면서 뽑는 거야? 그 친구! 근데 사실 열심히 보고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조진아, 왜 뽑지? 저는 진짜 류진이가 정말 반전되는 옷을 골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의 흰색 차례였던지 아니 뽑았어 앵무샨새도 머리 잘 어울리겠다, 컬러랑 앵무샨 흰색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약간 전사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잘 멋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왜 왜 왜? 아니 아, 잠시만 나 검은색 형태를 봤는데 언니는 왜 이렇게 무섭겠다 아니, 다들 나를 너무 좋아해 짜잔 저 리아 언니의 위키드 룩입니다 와, 리아 언니 진짜 초록마냥 리아 언니 탁 걸리면 진짜 웃기겠다 리아 언니 기운이 이렇게 리아 다음은 제가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진짜 다른 거 입고 싶어 한 번 느낌이 정말 다르 야, 이번 것도 리아 거 나오면 진짜 리아 거 넣어야 돼요 나도 언니, 잭스페로 했으면 좋겠어 아, 잭스페로 괜찮다 이거 느낌 나 러비걸 이거 진짜 했으면 좋겠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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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이거 이 아, 이게 언니 옷이네 그 나팔바지 어, 그냥 차련받아 이거 입었네 나팔바지 와 아 아 네, 저는 이 옷이 걸렸어요 제가 한 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쁠 것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유나 뭐 입고 싶어? 나는 류진 언니 나 패돌아 썼던 거 골랐어요 네, 골라주세요 어 잠깐만 나 봤어 나 볼래 난 봤어, 난 봤어 어? 아 이 얼굴은 호황예술? 그거다, 이번 주 엠카오 세 가지 동물을 담고 있는 그 착 리아 언니 한 번 기대해볼까요? 약간 제가 사실 이거 뭐지, 피팅해봤을 때 이 착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는 사람 이랬거든요 CEO CEO 느낌 반대적인 거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저는 리아 언니가 그 주황색 유진이 자켓을 입었어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이 5부에다가 항상 이렇게 오프슈월더 원피스 이런 거 많이 입었는데 유진이 저런 것도 되게 멋있는 느낌 그럼 한번 언니 좀 뽑아봅시다 네 자, 마지막으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 이번에 재밌게 뭔가 안 입었던 스타일로 류진이 불꽃창을 불꽃창 뽑아봐 연결했어, 불꽃창 안 봤어 내 앞에서 불꽃창 아니었어 초록색이 있었어 초록색이 뭐였어? 아니면 유나 그 민트색 까만 얼마 전에 야, 아니요 언니 그거 얼마나 재밌어 그거 날 수가 있어 아 맞네 언니 날개 달리고 언니도 이런 이미지 아니,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아니었지 이런 이미지 아니었지 언니 여기까지 와, 소리 신선해 언니가 요즘에 술 많이 달린 거 되게 관심 있어 근데 우리 재밌겠다 이번에 입었던 날아가는 날개 달린 천사 착을 입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도 신기하다 아, 이거 어떻게 그러면 우리 환복을 빠르게 해볼까요? 네 짠 짠 와, 안녕 나는 신지수야 신지수 오늘은 류현석집 나는 리퀴드를 입어보았지 초록색 검은색이 귀엽지 귀여워 신지수 안녕, 나는 입지에서 멋짐을 담당하고 있는 최유땡이야 최유땡 아, 진짜 약간 약간 너 요즘에 화나고 있어 약간 뭐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어 약간 어 표정 유세 유세 언니가 나 정말 열심히 울린다 원힙을 끌어가지고 찾았으네 안녕 나는 입지의 리더 이예지아 이예지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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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야 돼 땡큐 어, 안녕 나는 황미아지 황미아야 나는 까아 아 아 아 대박 아 아 아 유튜브에 어디다 가져야 돼 아 나 입지의 리더 리더가 두 명이야 리더가 두 명이야 둘 중에 한 명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해지 있으니까 아 이거 둘이 다 있어 황윤아의 황윤아 그래 둘, 셋 끝난다 끝난다 이럴게 하지? 저 혜재 싶은 건 뭐야 제가 담당할게요 아니 근데 다들 되게 본인인 것 같다 그래도 그래? 우리 다 되게 소화한 운명이야 그래서 내 이름이 옷걸이 우채예요 옷걸이 그러면 가볼까? 좋습니다 레츠고 레츠고 나 오늘부터 다 찡그린다 됐다 까아 야 커트테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강자 멤버들 포인트 살려서 해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근데 이거 안에서 올라가 이렇게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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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 아.. 잘 따라해도 되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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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personnel 88 컨텐츠 못 지나가면 택 rise 한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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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씨가 흐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뒤로! 헤이! 오오오! 어? 다시 다 넣었어. 다시 다 넣었어. 다시 다 넣었어. 나 그거 못했어! 그렇게! 나 그거 못했어, 그렇게! 지금까지! 아, 리더 두 명이잖아, 지금! 네, 지금까지! 미치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네, 저희가 오늘 내가 리더다! 미치가 이제 다른 친구들의 옷을 빼서 온 거지! 자,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스! 네, 여러분! 이게 아니고!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어! 어떻게? 오늘은 저희가 다른 멤버의 지금까지 입었던 무대 의상을 랜덤으로 뽑아서 입어봤는데요 미치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최류땡! 이해지! 황유나! 신지수! 황미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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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지!